0 비결 어허 왜 잘하는 거야? 뭐야? 뭐야? 뭐야 여기 뭐야? 내가 인간이었으면 내 몸은 벌써 부러졌겠지. 지금은 기아 올라오는 거야? 밀 bind 밑 밑 밑 밑 밑 미친 놈인가 봐 참 내서 ared 느끼 못 놔두고 병을 탄다 뒤풀 122번째 비슷하실게요 아! 분명 완벽한 날이었는데 그럼 그렇지 어딘가 이상했어 그럼 그렇지 역시 내 인생은 완전 정상화했어 역시 뱀파이어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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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왔다가 멍지시어 허구한 날 뱀파이어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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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왔다가 멍지시어 허구한 날 밖에서 개고생하다가 뱀파이어라니 뱀파이어라니 죽는구나 낯선 경기가 뭐야 도망치 좀 있다보단 벌받는거야? 나보다 나쁜 놈들 열받아 버린데 살려주세요 며칠 내 손이잖아 저 좀 무서운 것 같아 대신 정상화 어두운 방안에 저것봐라 어쩌지 대신 정상화 대신 정상화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과 어쩌지 두려워 대신 정상화 대신 정상화 괜찮은 거 같아요 아린 생물자 머리에 문자 알 수 있어 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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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아! 거기 죽으라! 소설 속 무서운 사람은 아니면 그림 속에 여긴 혼자서 해결해야 해 난 진정한 바위여 어두운 방안에 절과 어쩌지 대체 저거 어디 알아도 모르는 어딘가 어쩌고는 두려워 저거 어디 밤에 열어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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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꾼은 여인이야 여인이야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게 오라 그 여인 필수도 못 신선한 피를 내게 바쳐라 아름다운 여인